안녕하세요. 손하우스 장경미입니다. 우리 이 시간에는 에코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메스로 오인할 만한 우리 컨제니탈 베리에션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중에 라이트 아트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통틀어서 선생님들이 DDX를 하셔야 되는 즉 미미킹을 일으키는 메스 소견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해봤습니다. 자 들어가 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썸머리 한 것이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번째 우리 RA 메스, 키아리 네트워크, 그 다음에 유스타키안 밸브,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제가 에코를 하면서 이 중에 제일 많이 만난 것은 크리스타 터미널리스에요. 우리 RA 포참버를 보다 보면 RA 쪽 IVC 인근에서 동그랗게 포컬 메스처럼 보여지는 경우,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메스를 먼저 생각했거든요. 우리 크리스타 터미널리스가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. 자 얘네들이 우리 믹소마라든가, 스롬바이라든가, 베지테이션, 메스 등과 많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, RV 메스에서는 모더레이트 밴드가 스롬바이랑 많이 좀 헷갈리죠. 그리고 LV 밴드, 얘는 포스탠던, 스롬바이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아테리얼 셉툰 배리에션도 있습니다. 우리 ASA라고 해서 아테리얼 셉탈 에눌루즘을 얘기하죠. 드물지 않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의 드라우바우스 인데, 얘는 컨지니탈 배리에이션이 아니라 아티팩트의 일종이에요. 무엇과 헷갈리냐? ASD, 아테리얼 셉툼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컨디션인데, 아 이게 정말 디팩트가 아닌지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다룰 거고요. 자 우리 AVMS에서는 렘볼스 익스크레센스가 Fibroelastoma, 베스테이션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좀 볼 거고요. 여섯 번째, Peri-Aurtic Eco-Free Space Peri-Aurtic Eco-Free Space는 앱세스하고 또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, 자 우리 일곱 번째가 요즘 들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건데, 음 우리 장기 중에 아웃라인의 Fet-Ped를 갖고 있는 장기가 두 군데 있죠.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. 첫 번째가 심장이에요. 두 번째는 발음도 비슷하네. 신장 해서 Pericardial Effusion 하고 간혹 두드러지게 보이는 Epicardial Facial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이 케이스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. 그래서 우리 일곱 가지 미미킹을 일으키는 Anatomic Variance 하나씩 보겠습니다. 자 첫 번째, RMS죠. 자, Eustachian Velve는 선생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. Right쪽 Atrium에서 보시면 IVC 쪽이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라인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훨씬 더 잘 보여지고 있죠. Eustachian Velve는 RA Cavity에서 발견이 좀 되고요. 모바일리티를 갖고 있어서 검사 중에 좀 무빙하는 컨디션을 보여주기도 하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